백치의 아이돌의 멘트도 명언으로 살려주는 방송 그곳에 주정뱅이 아저씨의 얼굴이 아기처럼 변하는 것 딴 데 가면 통편집 여기 오면 개념 배우 4등으로 들어와도 1등으로 나간다는 여긴 어디? 라즈스 네 잠재된 재능을 샅샅이 캐내드립니다 우리는 고품격 원서프 바이 꿀 방송 들리는 탭의 라디오 스탑! 자 이분들 말이죠 라디오스타 출연 이룡 드라마 CFC 두컵 예능 폭주하고 있어요 배우라는 타이틀 그거 외에는 별거 없던 부분인데요 송진영 씨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띄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?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제가 진짜 이준희 씨 팬이었거든요 정말 이준희 선생님을 정말 다른 느낌으로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가요계에서 제가 봤다는 거예요